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니까 매일경제의 캐리캣조라고 하죠. 대통령을 잘 그렸네요. 대통령을 그림 그리신 분이 아주 잘 잡았네요. 사진에 비해 가지고 mz 공무원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 산업현장 불법을 놔두면 그게 국가냐 옳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에 선거현장에 불법을 놔두면 그게 국가냐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대통령 말씀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시당한 말씀이지만 산업현장 불법을 놔두면 그게 국가냐 이 말씀 이전에 선거현장에 불법을 놔두면 그게 국가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런 화법을 쓰는 것을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게 사람은 뇌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뇌구조가 있는데 대개 사람은 발언을 할 때 일관성과 통합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게 되죠. 물론 정치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내뱉는 말이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과거에 자기가 한 발언하고 다르게 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매일 경제에서 이런 걸 보고 산업현장에 불법을 놔두면 그게 국가냐 정말 대통령 말씀이 옳은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선거현장에 불법을 놔두면 그게 국가냐 이런 말씀까지 더 하면 내가 얼마나 뭡니까 윤광펜이 되겠냐. 입 싹 다물려 않습니까 그 업보를 앞으로 얼마나 크게 치르겠냐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날 각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딱 제가 보는 순간 제가 위선과 거짓과 조작이 난무하는 선거개표 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들께 세금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고 이것이 노동계획보다 100배 1000배 만 배 더 중요한 과제죠. 그런데 그 문제는 입에 싹 닫고 뭡니까 공무원들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편한 사람이다. 뇌가 그냥 듀얼 시스템인 모양이구나 컴퓨터처럼 한쪽은 한쪽이 이야기하지만 한쪽은 그냥 싹 뭡니까 다 덮어버릴 수 있는 편리한 두뇌 구조를 갖고 그걸 듀얼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듀얼 시스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정치하려고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재명 씨 같은 거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고생길을 피하기 힘들다 이야기죠. 사람들한테 박수받게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동계획에 노동계획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요청받으니까 노동계획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치입니다. 법의 지배. The rule of law지 않습니까. 법의 지배. 법의 지배. 말은 참 좋네요.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과 협박의 털을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겠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입을 다물 수 있습니까. 그게 당신들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료가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앞으로 얼마나 고초를 겪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앞으로 앞에 김기현 씨가 탄핵 운운한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열심히 하죠. 윤석열이 동분서주. 윤석열이 동분서주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내가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에 침묵하고 그냥 깔아뭉긴 그 비용을 그냥 앞으로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건 넘어가기 힘들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다 윗선인 거죠. 거짓이고. 진실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참이란 게 없는 거죠. 참이 없고 지금 진실이 없는데 뭘 사람을 믿었겠습니까. 국민들은 다 아는데 산업현장에 불법을 놔두면 그게 국가입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